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꿀만리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분 찾아와 주셨습니다 포켓몬 꿀잼 만화 만드시는 CPDG 이게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꿀잼 포켓몬 열차 출발합니다! 빠밤! 자! 레드의 모험 시작입니다! 오! 근본 1세대들! 꼬부기 파일이 이상현씨 너무 커요워! 아니 잠깐만 이거 시작부터 당황하게 만들었네? 말하는 포켓몬이라뇨? 아 불빛 포켓몬인데 꾸진 기린 술밖에 모른다는 거잖아? 자 이상현씨 업힐 시간! 그래 물뿌리기는 좀 음 여기서 꼬부기 약간 개그캐네 아아 그래요 멍청한 이상해씨 그리고 나는 지나면 리자몽이 되죠 아 맞네 1세대 파이타입 저기 웅이가 관장이라서 파이대 선택하면 망하겠는데 적극 자기 어필하는 꼬부기 어? 뭐야? 날 수 있다고? 아하하하하 그렇게 레드의 선택은 꼬부기라 잘 있어라 멍청한 포켓몬들 그 와중에 멍청한거 보소 꺼져 으아아아아악 도와달라고 해서 없애줘 버렸습니다 자 다음날 체육관 부수러왔네요 오오오오오오오 물기술 퉤 어때어때 아팟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스타팅들 훈련을 위해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위험한 장소 같은데 뭐야 야생의 개터필을 만났다 아프지 임마 자 서로 순서 지켜가면서 공격하는데 야 발칙이야 그거 야야야 이거 포켓몬의 국룰을 깨버렸어 서로 번갈아가면서 공격해야 되는 걸 실시간 공격을 해버리다니 입 다물어 나 지금 스타팅 선택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빡쳤거든 건들지 마라 그래 싸움에 정정당당함이 어딨어 잠깐만 기다려봐 니네들 이겼어 무자비 그 자체 파일이 어마무시한데요 이거 자 우리 긍정적인 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캐터피 모자를 얻었잖아 오 노 동심 파괴 그 자체야 이거 잠깐만 꼬부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니 포켓몬의 그딴 게 어딨어 너희들은 그냥 배틀 노예야 어디 피카츄 같은 대우를 받길 원해 자 공격해 꼬부기 아니야 야야야 레드야 너 진짜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네 꼬부기한테 갸라도 써서 상대하라는 게 맞아 이게 죽어라 인마 있는 건 나였구요 하이리가 화가 아주 가득해 얘가 뭐야 새로운 주인님 찾는 각인가 그러면 초인기 여주인공들 봄이랑 명이 어 포켓몬의 입장에 서해 인간들이 하는 말이네요 그 못 알아 듣는 게 맞지 사실 아 뭐 기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어 레드잖아 쟤 뭐야 어 맞아 맞아 애가 저 상태면 그냥 선택 안 받는 게 맞는 거 같아 잔뜩 욕하고 있는데 야생의 파일이 어 어림도 없지 나 긍지 높은 파일이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 따라따라따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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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 VS 레드 뭐야 인간이랑 못 넘겨? 아 그렇지 꼬북이 아 그렇지 꼬북이 하핳하핳ㅎ 스튜빗 아ious 아아아 무릎 뜯긴다 어어어어 너 더 이상의 Gold이 아영 진짜 악마 그 자체네요 레드 파이리가 안 잡히자 이제 이상의 씨를 노리는데요 즉석에서 잡아서 이상의 씨로 불타다 이거 혼동 그 자체다 그렇게 인간 레드를 처치를 하고 동료들을 구해냈습니다 파이리가 그래 난 자유야 뭐야 파이리가 주인이 된다고 그래 더러운 인간들은 필요가 없다 그래 가자 포켓몬들 우주 최초 포켓몬이 포켓몬 트레이너가 된 엄청난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따 따따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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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저 파이리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저 파이리를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아 이제 사료도 안 먹고 설마 포켓몬 직접 사냥해서 잡아먹을 생각이야? 그래 그래 안 대 커요미 버터풀 저렇게 잡아먹으려는 하하 이미 야생에 저극한 이상해씨예요 이곳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설마 캐터피에 복수를 하러 온 건가? 오 노우 일단은 캐터피 군단들에게 잡혀버렸거든요 맞아요 잔혹하게 썰어버린 캐터피에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정정장담을 원했지만 오케이 입도 막아버렸고 자 이 캐터피 군단 어떻게 복수하려고 그러는거지? 똑같이 복수하려나봐요 그냥 사지를 썰어버려서 캐터피에 복수를 하겠다는건데 이거 잠깐만 이상해시는 녹즙으로 만들어버린대요 맞아 맞아 근데 꼬부기를 입고 있었네 지금 야생에서 열매 저녁 열매 좀 파밍 좀 해왔는데 아 근데 꼬부기 공격 이거 뭐 비눗방울 공격밖에 없잖아 전통능력이 사실상 제로인데 거의 설마 약육강싱의 진리를 깨달아버리는 꼬부기? 그렇지 피의 복수의 시간이다 너무 잔인해 헐 헐 헐 자 케이터핀트 싹 다 제거해서 레벨업 오지겠나봐요 지금 근데 물타입인데 물공격 안하고 물리공격이나 해두고 말이야 자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터피의 치의 복수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잊지 않네요 헐 헐 헐 헐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